임신 중인 여성이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면 출산한 아기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임신 여성 50여 명을 대상으로 임신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하루 권장량 또는 이보다 많은 양의 비타민 D 보충제를 무작위로 복용하게 한 뒤 출산 당시 탯줄 혈액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D를 많이 먹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들은 1차 면역 방어선은 물론 장기적인 면역 방어망도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팀은 이런 형태의 면역력 강화가 감염에 대한 신생아의 방어 능력을 높이고 이는 추후 호흡기 건강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